네이놈!!! 이거 누구야? 너 대체 요 목소리요. 혼자 1인2역하는 건 아닐 거 아냐? 니가 무어수 잘못했냐? 아 친구 얘도 목소리가 재미있네. 어서 말하거라 어서 말하거라 어서 λ하거라 기침을 지거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새끼 잘못을 무엇을 하였느냐 어서 똑바로 말하려라 똑바로 말하려라 똑바로 말하려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어어 아유 웃긴데 흐흐흐흐흐 어어 저거 끝나고 좀 싸웠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